클라라는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다 외국 가보면 그 정도 예쁜 여자 널렸어 외국인하고 저랑 평가하시면 안 되죠 클라라는 혹시 레깅스 성의자가 아닌지 의심합니다 저 레깅스 완전 사랑해요 여러분 레깅스 굉장히 편하고 몸매 보정이 짱입니다 클라라의 얼굴은 순두부찌개처럼 생겨 순두부찌개가 이렇게 생겼나요? 운동을 열심히 한 순두부가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순두부는 흐머름을 하잖아요 저는 탄력이 있습니다 여자 세계에서 보면 꼭 저런 애들 있다 여자애들이 막 뭐라고 하면 순진한 얼굴로 아니 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기분 나빴때면 정말 미안해 그게 기쁜 나쁜 거라고 저 순진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 마음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클라라 말만 안 하면 존예 존예가 무슨 뜻이에요? 나 말 안 하면 싫어할 텐데 또 전 말 없다고 가려서 말하겠습니다 진짜 클라라를 알고 싶으세요? 캠페인을 공유하시면 클라라워의 캠핑에 초대합니다 주소창에 이렇게 쳐보세요 위젠.kr.클라라입니다 탄력.클라라 입니다